6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오징어 장사를 이제 시작합니다. 여기에 포장은 다 되어있구요. 이제 집기류를 이제 갖다 놓으시는데 날짜가 언제냐? 다음주 다음주 한 금요일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십니다. 이렇게 이제 꽃 이제 오징어 지금 현재는 오징어가 거의 잘 안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집기류 같은거 많이 갖다 놓으시고 이제 서서히 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들 놀러오시구요. 다음주 금요일 만약에 그 함께 되면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럼요. 그럼요.